딜로이티 같은 데에서는 블록체인이 헬스케어에 적용되어 가지고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헬스 인포메이션 엑스체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왜 안 됐나를 왼쪽에 쭉 나열한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오른쪽에 나열한 건데 한번 보시면은 HIE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A라는 병원, B라는 병원, C라고 하는 보험회사 이런 데가 사실은 각각의 자기네들이 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틀리고 이익구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더 공정하고 좋은 건지 내가 얘한테 공부를 주고 쟤는 나한테 안 주고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러스트를 얻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있고 거래를 할 건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걸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를 누가 커버할 것인가 뭐 이에 대한 문제가 남죠 이것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줄 거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Master Patient Index 이거는 사실은 환자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Master Patient Index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전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병원들마다 또는 의료기관마다 보험사마다 전부 사용하는 표준이 틀려요 데이터 표준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맞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하나와 A하고 B하고 맞추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B랑 C 맞추는 건 더 어려울 것이고 이게 한 100개쯤 참여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게 될 일인가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 이게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Data 모아줘야지 이거를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많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권한이 많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좀 규칙이라든지 허락 얻는 것들 역시도 굉장히 기관들마다 많이 다르고 하니까 우리는 이번부터 안 하기로 해서 이런 애들 나오고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럼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그 모든 걸 인정하는 곳들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결정하잖아요 인정하는 곳들 아니면 조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트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젝션 코스트 거래비용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으로 거의 프로세싱이 되니까 거래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용을 상쇄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에 대한 아이디 입장에서도 이번 강의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DID, Decentralized Identific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중화된 아이디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의무 기록이나 이런 걸 추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공유적인 데이터를 쓰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스탠다드가 막 달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되고 안전한 접근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